제어장치 같은 경우는 구성장치가 프로그램 카운터 라는게 있는데요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pc 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에서는 pc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구요 여기서는 프로그램 카운터 예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에 수행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다음 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질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야 뭐가 pc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한다 다음 수행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해독기인데 인스트럭션이 명령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od 코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어요 코드가 부호 암호 그러면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e가 들어가면 분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분리하다 그러면은 부호를 분리하는 거니까 뭐예요 해독하는 거죠 바로 그거야 암호를 분리한다 부호를 분리한다 해독한다 그래서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해석하여 이 해석이 바로 해독이에요 해독 해독 부호 암호를 갖다가 분리시킨다 그래서 해석 또는 해독해서 부호기로 전달하는 해로 명령어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어를 해석 해독 그게 바로 명령 해독기에요 해독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번지 해독 번지를 갖다가 해독하는 거죠 명령 레지스터 여기서 얘기하는 또 명령 레지스터도 중요해요 명령 레지스터는요 IR이라고 합니다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얘도 중요해요 명령 레지스터 IR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번지를 해석하는 거니까 번지 해독기가 되는 거죠 번지 해독기 어드레스 디코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부호기 부호기 cod 코드 부호 암호 근데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만들다 그러니까 부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기가 되는 거죠 D의 반대 개념 부호기 얘는 코드를 만들다 EN 명령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하는 해로 신호로 변환 부호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왔네요 명령 레지스터 IR 시험 문제에서 명령 레지스터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땡큐에요 IR로 나옵니다 IR로 인스트럭션 명령 R은 레지스터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매우 중요하죠 IR 그 다음에 이제 MAR인데 MAR은 메모리 기억한다 어드레스를 그런 레지스터 그래서 번지 레지스터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시험 문제 번지 레지스터 이렇게 한글로 나오면 땡큐죠 MAR로 나와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번에 MBR 메모리 기억한다 버퍼 여기서 이제 버퍼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기억 레지스터 내용을 자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MBR이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MBR 그래서 MAR, MBR, IR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약자로 나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살펴보는 애들은 제어장치에 관련된 애들이에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장치 컨트롤 유닛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본 거 외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부호기 부호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그 다음에 명령해독기 전부 다 방금 전에 살펴본 제어장치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3번의 보수기라는 거는 뭐예요? 컴플리멘터는 연산장치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섞어놓고 골라라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컴퓨터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제어 제어라는 말 컨트롤 통제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통제 제어 이런 관리 이게 다 전부 다 제어의 개념이에요 통제 관리 첫 번째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은 이건 입력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 입출력 및 저장 연산장치들에 대한 지시 지시 또는 감독 기능 감독이 뭐예요?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입출력 및 저장 연산장치들에 대한 그 장치들에 대한 지시 통제 또는 감독 관리 우리가 감독 앞에 꼭 관리 감독 들어가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제어 기능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된 거고 세 번째 입력된 자료들을 주기억장치나 보조기억장치에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기능 저장 기능이죠 네 번째 산술적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 연산 기능이다라는 거죠 4번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중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GIGO 여기서 G는 가베지 GARBAGE 가베지 쓰레기라는 뜻이잖아요 쓰레기가 IN 들어가면 IN 가베지 쓰레기가 OUT 나온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지만 좋은 정보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얘는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래서 컴퓨터의 수동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자료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된다는 의미 그리고 컴퓨터에 뭘 뜻한다 수동성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컴퓨터의 원리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GIGO 그럼 GIGO 말고 컴퓨터의 원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는 이진수 컴퓨터는 이진법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이진수라는 것은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한다 사람은 10진수 그래서 컴퓨터는 원리가 이진수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GIGO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자우즈가 수동성을 뜻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ALU ALU는 아리스메틱, 산술, 엔드, 로직, 논리, 유닛, 장치, 산술, 논리, 장치거든요 CPU 내에서 중앙처리 장치 내에서 주기억 장치로부터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 명령어 해독하는 건 뭐예요? 디코드잖아요 해당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서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지시하는 장치이다 ALU가 아닌 거 뭐죠? 2번은 명령해독기 바로 이제 명령어를 해독 바로 이렇게 있잖아요 ALU는 산술, 논리, 연산장치 2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고 ADPS, Automatic, Automatic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EDPS하고 같은 말이죠 EDPS, Electronic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ADPS A는 Automatic이에요 자동,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시스템 나왔네요 자동적으로, Automatic 대량의,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인 EDPS와 같이 컴퓨터를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ADPS, EDPS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CPU,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잖아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중앙처리 장치니까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장치이다 중앙처리 장치, CPU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ALU는 Arithmetic, 산술, 그리고 N, Logic, 논리 장치를 뜻한다라는 거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산 장치인데요 첫 번째로 ADDR, AD가 무슨 뜻이에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더해주는 기계, 가산이라고 합니다 가산기 이진수 더셈을 수행하는 해로 더셈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진수죠 이진수의 더셈, 가산기고 그러면은 감산기, 빼주는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는 감산기는 없습니다 왜? 보수를 이용해서 가산을 하게 되면 뺄셈의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컴플리멘터, 보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가산을 해주면 뺄셈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수기가 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산기, ACC, Accumulator인데 AC 또는 ACC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ACC 또는 AC Accumulator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ACC, 모르면 정말 욕 나와요 AC 하고 욕 나옵니다 AC, ACC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연산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상태 워드 그래서 프로그램, 스태터스 워드 줄여서 PSW라 그래요 중요합니다 PSW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스태터스 상태 워드 프로그램의 상태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의 상태 스태터스의 정보를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해요 상태 레지스터 STATES 스태터스가 상태라는 뜻은 알고 계시면 좀 편해요 프로그램 상태 워드 이 상태 스태터스 다음 중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애리스메틱 앤 로직 유닛 줄여서 어떻게 얘기해요 ALU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U 시험 문제 잘 나와요 ALU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상태 레지스터 스태터스 레지스터 누산기 그죠 ACC 보수기 다 해당되잖아요 3번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얘는요 제어 장치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누산기 그죠 AC 또는 ACC 정답은 2번에 누산기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있는 누산기 어쿠메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정답은 바로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 됐네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장치 같은 경우는 ROM이 있고 RAM이 있어요 ROM이라는 거는 Read 읽다 Only 오직 메모리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무언가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한번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 오직 읽기만을 오직 Only 읽기 Read 만을 허용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건 바로 얘죠 비휘발성 기억장치이다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기억장치 뭐가 ROM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우리가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을 또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베이직 입력 출력 뭐예요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라고 읽어요 얘는 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롬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수정이 필요 없죠 기본 입출력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롬바이오스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시스템 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얘는 수정이 필요 없는 형태죠 그리고 글꼴 폰트 등에 펌웨어를 저장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펌웨어도 어디에 저장이 된다 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펌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펌웨어라는 거는 하드웨어에 저장시켜 놓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함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 자체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이에요 펌웨어 결론적으로 펌웨어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피로미라는 게 있는데 이 이는 이레이저블 지울 수 있는 피는 프로그래머블 몇 번이고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피로미라는 거는 자외선을 이용합니다 자외선 그리고 이 앞에 UV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 앞에 UV UV는 뭐예요 울트라바이올릿 그래서 자외선을 뜻합니다 그냥 이피로움 그러면 UV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울트라바이올릿 ULTRA VIOLET 울트라바이올릿 자외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이피로움인데 얘는 앞에가 E예요 E 일렉트리컬리 전기를 갖고 집니다 전기를 얘는 전기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피로움 그러면 자외선이고 E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피로움 그러면 전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차이점 이번엔 램 램이라는 거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은 뭐예요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액세스 접근하는 메모리다 읽기 쓰기가 가능한 거죠 우리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이 램 우리 스마트폰에도 램이 있고요 퍼스널 컴퓨터 컴퓨터에도 램이 있는 거죠 실행중인 프로그램 실행중인 프로그램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는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뭐라 그래요 앱이라 그러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앱 실행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할 합니다 그래서 램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유롭게 읽기 쓰기가 가능한 주격장치이다 근데 얘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요 그 안에 내용이 사라지는 무슨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 휘발 소멸성 메모리 소멸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휘발은 날라간다는 뜻이고 휘발성 소멸성 메모리가 바로 램이에요 램 그래서 롬이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을 하고요 램이라는 거는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합니다 크면 그수록 좋다라는 거고 종류는 이제 S램이 있고 D램이 있는데요 S램 스태틱 정적인 램 그래서 얘는 정적인 램 스태틱이 정적인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 고속의 버퍼 메모리에서 사용이 돼요 근데 가격이 비싸고 용량을 적고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어디에 위치한다 주중에 캐러 가자 주격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는 게 캐시 메모리예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S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램 D램의 D는 다이나믹이거든요 다이나믹 이거 우리 D가 D자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배가 나왔잖아요 배가 나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돼요 그래서 재충전 리플래시 시험 문제에서는 재충전 또는 리플래시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리플래시가 필요한 게 바로 D램입니다 얘는 구조는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 당연히 S램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우리 PC에서 메모리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S램의 종류 램의 종류 S램 그 다음에 D램 이것도 섞어놓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 펌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다 단단한 그죠? 딱딱한 그래서 하드웨어에 가깝고 그 다음에 롬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이다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CPU라든가 램 이런 것들이잖아요 롬 이런 것들 두 번째 램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롬에 저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롬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펌웨어라는 건 롬에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펌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교체 안 해도 되는 거죠 펌웨어라는 거는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만 개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8번 38번 다음 중 EP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P롬 EP롬 3번 수정할 수 있다 바로 나왔죠 자외선 UV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울트라 바이오릿 E가 하나 더 들어가면 전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다음 중 컴퓨터의 ROM에 ROM에 기록되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펌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펌웨어 펌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메모리 내용을 가지고 찾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캐시 메모리인데요 이 캐시의 사전적인 의미 이거 저 까치를 읽으면 안 돼요 캐시입니다 캐시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은닉장소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는데 캐시가 얘는 캐시 주중에 캐러 가자 주기억 장치하고요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존재한다 캐시 메모리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고속의 버퍼 메모리 그 다음에 S레임이 사용이 된다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D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지만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 리플레시가 필요하다 D 이렇게 배가 나왔기 때문에 재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리플레시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리플레시가 필요하다 캐시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로 휘발성 메모리로 램이니까 당연히 휘발성 메모리로 속도가 빠른 CPU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도 속도가 빠른데 CP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 뭐다? 바로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까치 메모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 얘는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좋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히트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느려지는 거예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서 메모리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조심하시고 캐시 메모리는 SLM 등이 사용된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격장치보다 당연히 소량으로 소용량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주격장치보다 더 크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캐시 메모리 됐네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간 메모리 어소시어티브 그래서 얘는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소를 가지고 저장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장치에 접근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장치예요 얘는 내용이라는 거에 신경 쓰시면 돼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CAM이라고 돼 있잖아요 컨텐츠 우리가 컨텐츠 그러면 내용이잖아요 어드레서블 그러면 주소라는 뜻인데 얘는 접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메모리 CAM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연간 메모리 CAM C는 컨텐츠를 뜻한다라는 거 내용 조심하시면 되고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에서 맵핑 MAPPING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맵핑 방식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또 나왔죠 내용 컨텐츠 내용에 의해서 접근한다 그리고 병렬 탐색 가능 직렬로 찾는 게 아니고 병렬로 한꺼번에 탐색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병렬 탐색 병렬만 좀 신경 쓰시고 시험문제에서 직렬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 가상 버철 가상이라는 거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는 뻥 메모리예요 뻥 메모리 무슨 뜻이냐면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잖아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소를 주기억장치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기억장치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기억장치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그래서 실행할 경우에 유리하다라는 거고 유용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공간에 확대 목적이 있다 이거 정말 시험문제 잘 나와요 처리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시험문제에서는 가상 메모리가 처리속도 향상이라고 뻥을 치죠 안해요 얘는 기억공간에 확대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상기억장치로는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과 하드 디스크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램과 같은 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쓰기가 수만 번 가능한 메모리고 시험문제에서는 얘가 나와요 얘는 블록 단위로 기록된다 블록 단위 BROCK 블록 단위로 기록된다 뭐가 플래시 메모리 시험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용량은 적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이다 맞잖아요 기억 용량은 적잖아요 주격장치보다는 작아야 되고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 고속의 버퍼 메모리 맞는 거고 두 번째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하드웨어적인 개념이잖아요 캐시 메모리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것도 볼까요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캐시 메모리가 크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히트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주중에 캐러 가자 주격장치와 중 중앙처리장치 CPU 사이에 존재한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40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41번 다음 중 주격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여기까지 나왔을 때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가상 주격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일부 영역을 하드디스크 보조격장치의 일부 영역을 주격장치처럼 뻥을 쳐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방식은 무엇인가 가상 메모리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컴퓨터의 보조격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P롬의 일종이다 뭐예요 EP 이레이서블 프로그래머블 지울 수 있는 롬인데 전기를 가지고 맞는 거고 비휘발성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트랙 단위로 전형되는 게 아니고 무슨 단위? 블록 단위로 저장돼요 플래시 메모리는요 플래시 메모리 블록 단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하시고요 트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모든 기능을 갖다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커머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공개라는 의미 FRE 프리라는 의미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갖다가 허용한 소프트웨어 자유로운 사용 프리 공짜의 개념 무료 개념 그 다음에 쉐어 나누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쉐어라는 거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쉐어예요 쉐어 정식 프로그램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냥은 안 주는 거죠 그런데 기능이나 사용기간에 제한을 둔다 인쇄가 안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 바로 그게 바로 쉐어예요 이번에는 애드웨어인데 이 애드가요 AD가 무슨 뜻이냐면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라는 뜻이에요 스펠링이 긴데 줄여서 그냥 AD 광고입니다 너무 기니까는 이렇게도 써요 애드 광고입니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애드예요 애드웨어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가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얘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드웨어 그 다음에 데모버전 데모스토레이션 보여주는 건데요 얘는요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데모입니다 그래서 홍보 데모 홍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 홍대 데모버전 이렇게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방식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데모예요 조심하시고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한번 써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동안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체험판 체험판 소프트웨어 한번 써봐라 트라이얼 버전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요 알파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베타라는 건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버전은 뭐냐면 베타 두 번째 테스트를 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럼 알파예요 알파 베타 이렇게 제작 회사 내에서 자기들끼리 해보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제작 회사 자체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한 거 알파 버전이에요 알파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내에서 했더니 정말 좋아요 그러면 우리만 좋으면 뭐하냐 바깥쪽에 그죠 그게 바로 베타 버전입니다 정말 이제 사용자들이 구매자들이 써보는 거죠 미리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버전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알파 베타 알파가 첫 번째 베타가 두 번째 이 뜻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프로그램도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이 P-A-T-C-H 패치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우리가 옷 같은 게 헤어져가지고 요즘 뭐 일부러 찢어도 입지만 이렇게 덧대는 거 그걸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바로 여기에요 오류 수정 버그를 수정한다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업데이트잖아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시켜주는 개념도 바로 패치 버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요즘 프로그램들은 업데이트를 잘 하잖아요 성능 개선 기능 개선을 위해서 바로 그거에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데이트 하는 것도 패치 프로그램 패치의 개념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 버그를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 하는 개념도 패치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번들 번들이라는 건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이 있잖아요 묶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언제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한번 써봐라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번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과 관련해서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 홍보 그럼 뭐예요 홍대 데모 데모 버전이고 두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럼 뭐야 알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세번째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패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번째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거 베타 된네요 다음 중 아래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이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누구나 이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미의 용도 이게 자유롭게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쉐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돈 주고 사는 거 구입 상용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프리웨어 프리웨어고 기역은 프리웨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 쉐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입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이잖아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거 뭐래요 뭐예요 번들이잖아요 번들 1번이 트라이얼 버전이 아니고 번들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잖아요 트라이얼은 체험판이고 이렇게 정답은 1번이 된 거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베타 버전은 베타 버전은 두 번째 버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베타 알파가 첫 번째 베타가 두 번째니까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의 정식 발표 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험용 프로그램이다 베타 버전 맞는 거고 세 번째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홍대 바로 나왔네요 그죠 네 번째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 파일을 변경해 주는 업데이트해 주는 패치 버전 맞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pse